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선진 식유통비후 품질관리팀의 위재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스마트헤스업을 도입했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간략한 회사 소개부터 마지막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향후 운영 계획까지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선진은 1979년 8월 설립된 할인그룹 계열의 축산식품 전문기업으로서 국내외에 합쳐서 약 180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주 사업 영역으로 봤을 때는 양돈, 사료, 식욕, 육가공 사업들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유통하고 있는 식욕 브랜드명으로는 선진포크 한돈, 그리고 동물복지 축산물인 바른농장, 그리고 특화돈육인 날씬포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성을 보면 사료사업, 그리고 양돈, 양돈 계열화 사업, 식욕유통 사업, 육가공 사업, 해외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저희가 스마트헤스업을 도입했던 부분은 식욕유통 사업이고요. 전국에 5개의 플랜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임가공을 제외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공장 3개소에 적용을 했었던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헤스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크게 환경적인 부분과 내부적인 니즈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환경적인 니즈는 지속적 식품 안전 사고, 그리고 해석의 내실화 필요성 증대,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상승 및 해석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확대, 그리고 제조업의 IoT, CPS 기반, 제조 전 단계의 자동화, 디지털화 추세가 환경적인 니즈였고요. 저희 내부적인 니즈를 봤을 때는 스마트 팩토리가 활성화되고 스마트헤스업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이런 모든 사항들이 법제화되고 이런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질, 안전관리에 대한 전산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고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운영되는 모든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얼마 전에는 2025년을 목표로 저희의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디지털 중심 프로세스 혁신, 스마트, 축산식품 클러스터 기반 고객 맞춤형 가치 실현이라는 저희 미래의 비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헤스업을 개발했었던 주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로 삼았던 부분은 실무자 관점에서의 업무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운영되는 측정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전사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다라는 부분을 주 핵심 사항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서볼 운영을 하면서 발생이 되었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주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보면 점검 주기에 대한 기준을 미준수하는 부분, 그리고 기준 이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대응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 온도를 우리가 타코메터로 기록은 하고 있지만 이 길 확인 시점에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시간이 지치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상승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문서의 기록, 승인, 보관 같은 실무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문서의 결제, 승인 단계 누락 사례가 발생된다. 그리고 문서 자체를 창구에 계속 2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도급사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하도급법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각각의 문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문서, 비슷한 문서를 중복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좀 업무적인 로스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을 해서 적용을 했었던 방안으로는 현장 각 구역에서 실시간 측정되는 데이터들이 공장별 컴퓨팅 서버에 자동으로 수집이 되고 그 서버를 통해서 각종 이탈 그리고 위험 상황에 대한 알람들이 각 담당자에게 통보가 되는 그리고 관제 화면이 구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런 공장별 서버를 통해서 저희 전사적인 운영되고 있는 중앙 서버로 데이터들이 보관되는 그런 구조로 구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 개선 측면에 봤을 때는 모든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 운영 과정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홀에 대해서 홀을 발굴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시간 자체를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입 단계에 있어서 스마트 해석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어서 검토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일단 실무자와 개발자 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구현 항목을 좀 세분화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실무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개발자의 적용 방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크게 시인성, 편의성, 관리성, 확장성으로 나눠봤을 때 실무자의 니즈를 살펴보면 직관적인 시각화, 보기 쉽게 해달라 그리고 사용 과정이 있어서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태까지 발생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업무에 대한 누락이 발생된다든지 데이터가 누락이 된다든지 누락 방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더 달라 그리고 향후 우리가 지금 당장 ccp에 우선 적용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해석 전반을 다 담는 선행요건을 프로그램을 포함한 cp 권량목들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확장성을 좀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자 단계에서 적용됐었던 부분으로 보면 최대한 단순화된 화면을 구현을 하고 온라인 외에도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로도 운영할 수 있는 투채널로 개발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록이나 서명관리를 최대한 좀 단순화해서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을 했고요.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알람 기능들 우리가 누락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람 기능을 세분화해서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 담당자들에게 해주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하는 방향 그리고 spqs라고 저희 선진포크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운영되는 품질관리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향후 확장성을 확보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해석을 추진해서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과 대응을 했었던 내역입니다. 크게 포행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컨설팅을 받지 않고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모바일들을 다뤄줄 작업자분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의 모바일에 대한 활용 능력 자체가 좀 부족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계열사의 농장의 온습도, 자동화 관리라든지 이런 스마트팜을 구축했었던 개발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과 운이 좋게도 잘 조인이 되어서 서로 과제화해서 스마트 해석 도입을 잘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최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모바일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별도의 터치패드 방식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가 저희가 개발을 하고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거를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방향이 정말 맞는지 스마트 해석을 만들고 인증을 하는 기관에서 도입 취지와 맞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발생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여러 차례 기술 지원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컨펌도 받고 조언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극복을 해나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망이 차단된다든지 정전이 발생된다든지 하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소실되고 누락되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장별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 엣지 컴퓨팅을 좀 적용을 해서 각각 여러 운영되는 공장 자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서 1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좀 적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미세하게 들여다보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세하게 일어나는 정전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걸 좀 알게 되었고요. 일종의 보조 배터리 형태로 해서 공장 자체의 전원이 나가더라도 스마트 에스업을 운영하는 서버에는 전원이 계속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비상 전원 공급 장치도 도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비나 자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일단 저희가 이런 설비들을 이런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전문적으로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측정되는 곳과의 장거리, 거리가 멀수록 측정값 자체가 불안정하고 데이터가 끊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역별 관리되는 온도 범위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극저온, 저온, 중온 이런 온도대별로 별도의 최적화된 센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설치했던 센서도 다시 철거해서 폐기하고 새로운 센서를 사나는 이런 시행착오를 좀 겪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금속검출기 부분입니다. 공장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좀 공장 수가 많고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 도입되어 있는 금속검출 장비가 종류도 열어가지고 모델이 다양하고 제조사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일관된 정보로 저희 시스템으로 끌어올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정보화할 수 있는 데이터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 자체가 시장에 너무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행히도 저희 개발팀에서 자체적으로 금속검출 장비에서 데이터를 끌어와서 신호를 끌어와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을 함으로써 좀 잘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간략히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관제 화면입니다. 저희가 스프린트라고 명명한 관제 화면이고요. 공장별 실시간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구역별 CCP 그리고 CP 항목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탈을 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이러한 화면들은 실시간으로 각 담당자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PC 화면입니다. 각 구역별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점검을 하고 각 그래프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타겟으로 설정했던 시간대별로 수집된 정보들이 표현이 되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한계 이탈이 얼마나 됐었는지까지 표현이 됩니다. 오른쪽은 금속 검축이 연동되는 장비입니다. 빨간색 테두리 쳐져 있는 장비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터치 프로그램이고요. 자세히 보면 화면 자체에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습니다. 색깔 변화를 줘가면서 작업자들이 순세대로 누르기만 하면 되게끔 그러면 정보가 수집되게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몇 번을 했는지 NG 인물로 검출한 게 몇 번인지 지난번 테스트했던 시간부터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알람입니다. CCP나 CPA 한계 기준이 이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알람이 가지만 담당자가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될 테스트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통신이 안 된다, 데이터 수집에서 오류가 생긴다,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가 있다 아니면 공장에 지금 정전이 발생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알람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설정해놓은 담당자한테 실시간으로 알람을 송출하게 되어 있고요. 담당자는 그걸 받는 즉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빨리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알람들은 전부 다 데이터가 누적 관리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누적된 기록을 바탕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문제들을 발굴해서 개선 과제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SPQS라고 저희 전산 품질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문서관리라든지 공정점검, 점검 중에 발생되는 부적합 상황에 대한 관리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스마트웨스업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실제 운영되는 화면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웨스업 화면이고요. 냉장실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고서 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그간의 그래프로 온도 변화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간의 온도 기록 자체가 어땠는지 평균, 최대, 최소 온도가 어땠는지 한계이터는 몇 변이나 있었는지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검출 부분입니다. 테스트를 몇 번을 했는지 엔진이 얼마나 발생이 됐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세부적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발생됐었던 이력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일지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될 일지가 알람 형태로 뜨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내가 확인, 승인해야 될 일지들이 목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ccp를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각 담당자별로 한계에 지정된 ccp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제가 되었는지 이탈이 얼마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확인이 안 된 문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용들 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 특이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코멘트를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혹시라도 데이터가 설치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문서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문서를 좀 최소화하게끔 되어 있고요. 간단한 확인 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담당자의 확인 절차는 끝나게 되지만 혹시라도 한계 기준이 이탈이 되었는데 조치를 안 했다면 확인 자체의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주었습니다. 확인이 다 끝나게 되면 다음 승인권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는 승인권자한테 본인이 승인해야 될 문서가 몇 건이 남았는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승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 알람입니다. 푸시 알람 같은 건 여러 가지 유형의 알람을 누적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으로 실시간으로 푸시 알람이 발송이 되어 가지고 담당자들이 이상 상황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 선진의 스마트 해석에 관한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해석 운영 관리를 고도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도화해서 제품의 안전, 품질 관리 프로세스와의 연계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CCP 위주로 프로그램이 다 구축이 되었지만 일단 빠른 시일 안에 2021년도 과제 계획으로는 CP 관리 프로세스를 접목을 통해서 접목을 통해서 좀 고도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ICT를 활용한 품질 정보 측정 및 데이터 관리 부분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도라든지 공기질 측정 센서 설치를 통해서 각종 검사 활동을 최대한 자동화해 볼 계획이고요. 비전, 중량 선별기, 오토라벨러 등 자동화 장비와의 연동을 통해서 품질 안전 관리를 최대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해석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명성 있는 해석,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업무 효율이 증대가 되고 품질 경쟁력이 제고되었다. 그리고 운영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서 식품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보다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준비를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